정형품 제14건 오늘 카톡에도 14건 드렸죠? 14, 15 다 드렸어요. 불가의 3업이 원만함을 묻다 부처님의 깨닫고 난 뒤에 결과의 3업 그 사람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는 간단한 거예요. 뭐가 원만해요? 3업이 원만함. 깨달은 사람은 말도 겸손하고 베푸는 것도 충분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인색하고 초발심 자격문은 그대로 그 한 법문이라.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여. 간탐 업무로는 시 마 근속이니라. 이때 지수보살이 당연히 지수보살이 물어야 되겠죠.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부처님처럼 되며. 부처님의 몸과 말과 뜻은 뭡니까? 부처님의 3업을 3업이라고 하지 않고 뭘 하죠? 3밀밀. 3밀이라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아주 미묘하고 비밀스럽거든. 어떻게 해서 중생의 눈높이에 딱 맞추는 거야. 간이 딱 맞아. 딱 영덕 대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고향이 영덕이잖아요. 영덕 대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덕 대게. 영덕 대게는 소금 안 넣고 간장 안 넣어도 어릴 때 먹어보면 짭조롬해. 겉에는 좀 거칠어도 안에는 보들보들게. 그러니까 신구가 선열하니 너가 게맛을 알아. 영덕 개는 다리가 몇 개예요? 10개. 십지보살이요. 그러니까 영덕이 있으면 영덕이 된다니까. 영덕에서 제일 큰 스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홍선이. 야홍 아니고 나홍선사.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을 얻으며. 여기서 정형이라는 말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걸 감동스럽게 읽어야 되는 거라.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얼마나 그쪽에 보복하려고 해서 마음 아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종이 한 장 그런 거나 밥 한 숟가락 그거. 도반이 밥 안 살 수도 있지. 사는 놈이 계속 사야지. 하음경에는 사는 사람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있는 놈이 계속 사는 거지. 나는 아예 지갑을 안 가지고 나서지. 지갑을 안 가지고 나서지. 지갑만 가져가면 그건 못 살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훼손할 수 없는 남들이 어떻게 해버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뭐보다 못하다?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일이 없다 그래서 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생색을 전혀 내지 않는다. 내 신관을 다 도려내가지고 남인데 줬다 하더라도 준바가 없다.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그런 게 되겠어요. 경전 읽으면 이상하게 내가 못할 것만 다 써놓은 것 같아. 경전에서 내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게 경전에는 실제적으로 누가 할 만한 거예요? 불보살이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만 따라가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불보살이 되는 거고. 아니 우리 도반 중에 되게 말 안 듣고 강당에서 시비가 많고 하던 도반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둘이 있었을 때 앙숙이라. 지금도 싸워.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싸우는데 콩팥 이식을 두 개 띄다 내고 하나를 해야 되는데 도반이 하나 띄주더라니까. 아주 악독한 도반이 아주 넝구려이 같은 도반한테 띄주는 거라. 둘이 또 수술할 때까지 싸워. 수술할 때까지. 영아가 네가 전화해봐라. 저놈이 내한테 띄주기 싫으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있다. 너는 왜 띄준다면 띄줘야지. 왜 안 주고 감기 걸려. 그렇게 컨디션 조절을 그렇게 하냐. 별 걱정을 다 한다. 지거지 업장 뚜껑 놈한테 내 하나 띄주는 것도 고맙다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수술 다 받고는 안 돼. 내가 그랬지. 너는 어떤 놀일까.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저놈 수술을 받은 놈은 살판 났다. 너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너 못된 짓 많이 했다. 너 장작 다 사놨거든. 너는 이제 보살 됐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면 그 도반 스님한테는 보현보살이 있고 내 인데는 없는 거라. 나는 콩팥 이만큼 띄주더라도 못 준다. 그런데 자유를 뭉쳐. 그 악동하게 도반들한테 못 듣게 하면 저놈이 나중에 내 뒤가 아플 때 콩팥 주려는 것 같다. 이 생각하시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잣대로 누굴 뭘 평가하겠어요. 이 짜맨한 잣대로. 그 큰 스님을. 그게 무슨 우 박사도 아니고 잘생기다. 몸무게도 50킬로도 안 나가는 스님이라. 가슴이 짜릿하네. 그것도 여기서는 그 도반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불교 신문에도 났어요. 둘이서 같이 어루마이 챙겨가지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래 나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에 또 너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나. 이라고 나 속을 복을 채우고. 그게 우리 도반의 맛이거든. 그런데 요새 어떤 놀이라면. 그런 거 안 되지. 그런 말하기 전에 뭐부터 줘야 되겠어요. 약사물하고 돈병 많은 약 뭐라도 보내주든지 이래야지. 그죠. 입만 살아가지고 너 괜찮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무물이면 무성이라. 물건이 없으면 성의가 없는 것이라. 감동하면서 읽어봅시다. 또 어떻게 하면 물러가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수성한 몸과 말과 뜻의 얻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청정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깨끗하게 그냥.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얻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지혜가 선도하는 몸과 말과 뜻의 얻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답하였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께서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도다 불자여 그대가 이제 많이 요익해하고 많이 아주 편안하게 하려고 또 세간을 애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천신들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이와 같은 뜻을 묻는군요.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선용기심 해보세요. 선용기심 적어놔버려요. 선용기심.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기도 해요. 선용기심.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마음을 잘 쓰는 게 바로 뭐겠어요? 정행품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정행품이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억울한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안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울면서도 해야지. 미워서 죽겠는데. 그렇죠? 아니 내인데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만나가지고 편안해지는 거야. 자꾸 편안해지는 거야. 희한한 거야. 옆에서 볼 때는 의아할 정도로 편안해진 거야. 그 사람한테 구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안해진 거야. 내 대접밖에 구하는 게 없으니까. 어제도 만나도 암치도 안 하더라고. 나를 죽이는 건 그 양반의 소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 얘기했죠. 상대가 내 가슴에 하사를 천추 만추를 쏘더라도 나는 그대에게 백만 송이 꽃다발을 안겨준다. 부처님의 정형품이 바로 그 사상입니다. 그게 되겠어요? 우리 소갈딱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게. 그래도 소갈딱지가 안 되면 대갈딱지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어쩌든지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양보하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노력하고. 불자에 만약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곧 마음을 잘 쓰면 왜 되느냐. 마음을 잘 쓰면 누가 집도 지지고 그래. 찹살도 보내주고. 곧 온갖 수송하고 묘한 공독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된다. 과거가 없는 줄 알고 현재가 없는 줄 알고 미래가 없는 줄 안다. 저기 시평품에 가면 신불망치 가거법이라. 서장의 우리 잘 배웠죠. 가나선한 서장. 대종국 선생님이 얼마나 그 구절이 좋으면 마음의 망령되이 과거에 자랑하지 말아라.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 낙오자들이에요. 왕년에 하는 거는. 역불탐창 미래사랑. 미래 내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 뭐 해주기 이런 흠한 소리에 또 사로잡히지 말아라. 불호 현재 유소지라. 현재 있는 조건에서 조금 잘나간다 못나간다 쪼그러들거나 우쭐대지도 말아라. 그럼 요달 3세가 실공적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본래 없나니라. 있다고 하는 것은 유전 따라 전변하면서 인연 따라 있는 것이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능경에 자세하게 나오죠. 저 모든 법의 모양을 다 능히 통달하며 일체 악을 끊게 하며 모든 선을 구족하며 이것 보통 우리 칠불 통계 아닙니까. 그렇죠? 중선봉행 제악 막작. 마땅히 보현보살과 같이 색상이 제1이 되며 모습이 제일 뛰어나고 또한 행원이 모두 구족되고 일체법에 자제하지 않음이 없으며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추우나 더우나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체법에 자제한 사람들은 조금 더워도 그냥 좀 추워도 그냥 탐심이 많은 사람은 더우면은 하이구 더우나 하이구 더우나 붙여지라고 추우면은 하이구 더우나 이 집에는 보일러도 안 되나 하고 그러지요.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경지가 어떤지 다 알아보죠. 중생의 제2도사가 될 것입니다. 불자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능히 일체 수성하고 묘한 공덕을 얻을 것인가. 정형품이, 정형품 여러분 오늘 책도 나눠드렸지만 컴퓨터 다운받아 책을 보시면 됩니다. 출력해버리면 됩니다. 출력해버리면. 오늘 카톡에 자료 드렸잖아요. 그러면 A4 용지를 커다란하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자책을 보시도 되고 PDF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도 다운 못받아 못보시는 분들은 나는 축생이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이 허공도 짜가지고 골수를 내야 돼. 중은 허공도 짜가지고 골수를 내야 돼. 없다고 없다고 하지 말고 저 하늘의 달도 가만히 와서 청강유수 청강호 강마다 다 비치는데 내 마음 가지고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노래, 컴퓨터 좀 못 다루고 스마트폰 좀 못 다루고 이런 것 같고 잠깐만 제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노래가 안 하는 사람은 깨울러. 아주 악독해. 자료를 줘보면 한 번도 안 읽어. 아니,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소초 해본을 한 5,600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만들어놨어요. 한 번은 안 읽어도 한 장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심하고 비 오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뭐 본다? 도표 보는 게 아니고 소초 보고 하원경 보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자, 봅시다. 약제 보살이, 만약의 보살이 선용기심하면 만약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어떻게 되느냐. 즉핵 일체의 성묘 공덕이다. 온갖 수성하고 묘한 부처님의 공덕을 그대로 다 얻게 된다. 마음을 잘 쓰면 우리 쉬운 말은 뭡니까? 말 한마디에 천량 빛을 갚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대구에는 달성서시, 대구서시가 있어요. 달성서시, 대구서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고래시대 3대 성시 중에 하나가 달성서시, 대구서시. 달성 대구서시하고 대구서시하고 청송심시, 3대 성이 있어요. 3대 제약하고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 서시들이 대표적으로 서거정이라고 아시죠?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만 명도 안 되는데 143명인가 조선시대 때 급제를 했어요. 대구 달성서시는 한 명인가 몇 명 급제 뭐 했어요? 아마 대구의 주진수님도 아마 달성서시 같아. 대구서시는 달성서시는 한 42만인가 이런데 조선시대 때 급제했는 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명인가 몇 명이 두, 서리 명밖에 안 되고 대구서시들은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만 명인가 2만 명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급제만 한 왕비도 한 명 나오고 143명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성시가 왜 대구에서 쫄딱 망했느냐. 가훈이 베풀고 겸손한 건데 그게 안 됐어. 그 유명한 성시가 고래시대 3대 성시고 조선시대 3대 가문이 제일 많이 정성을 배출하고 대제약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대구서시에요. 대구서시. 그런데 그 가문이 요즘 지리멸절하게 왜 그렇게 유태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적은 임금에서도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망했느냐. 배풀고 겸손할 줄 몰래 가지고 그 문중이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제 반쪽이 그쪽이거든. 해풀고 그러면 재수없이 족보 연구했대요.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제가 대구 달성하고 대구서시는 조금 다르거든. 원래 본을 같이 쓰긴 해도 이천서시가 제일 큰 집이고 그런데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인데 마음을 잘못 쓰면 쫄딱 망해버린다고 베풀고 못 베풀어주고 또 겸손할 줄 우리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아만시럽다 하잖아요. 그렇죠? 치착이 많고 아만시럽고 이게 비단 대구서시 뿐이겠어요? 전부 몰락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베풀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몰라서 저 사다리 난 거예요. 아이고 정말 저만이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내 것들은 물러난다. 누구 얘기인지 모르지만 온 나라를 두 조각을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사람을 두 조각을 내서 되겠어요. 그렇죠? 이쪽에서 잘났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 나가지고 또 저쪽에 잘났다고 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옳다 하더라도 지금 주장을 할 때가 아니에요. 서로가 합쳐져도 시원찮을 판에 합쳐가지고 일본하고 앵겨붙어도 시원찮을 판에 일본 35년 동안 우리가 지배받은 36년이라면 싱싱난다고 나는 우리 35년 지배받았잖아요. 해수가 36년이지 만 35년이야. 35년 1년이라도 줄여야 돼. 35년 압제받았던 거 그 억울하고 생각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했는 게 억울하고 그러면 달게 될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끼리 얼마나 싸우고 힘이 없었으면 남인데 짙어지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못났구나. 우리가 못났어 남인데 그렇게 내 집안 단속을 못했구나. 자꾸 이걸 생각해야지. 뭔 시즌이네. 뭔 시즌이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환경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답답해서 글이나 읽고 이렇게 안 될 일인데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어제 불법 신무소에 하며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마음에 걸림이 없다고 이런 말들이 전부 묘행이다 이 말이죠. 신무소행이 마음에 아무것도 해도 집착할 거에요. 주 거래금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한다. 모든 부처님의 도가 조금 전에 뭐랬죠? 마음의 망령대의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역불탐착 미래서다. 미래의 욕심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불의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밥에도 우쭐되거나 쪼그라들지도 않는다. 항상 서로 잘 되기를 절에도 있어 보면 꼭 주의식이 당선되든지 주의식이 취임하시면 첫 마디가 문중하합을 그래도 문중하합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종단도 되면 온갖 종단하합을 종단하합 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다. 왜 안 되느냐? 환경을 안 봤어. 다 환경. 최소한 보고 있으면 남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지. 나 문중에 싸울 일이 싫어해서 아예 아자 문자 문이라고 문중은 문중대로 난 내 갈 길로 그냥 가만히 놔둬 뿐다. 그러니까 어디 신문이라든지 뭐든지 내면 어떻게 해요. 절대 내지 말아 안다. 옛날에 아름답게 한 번 그쪽에 서로 투쟁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통도사 일인데 통도사 일인데 아주 뭐 총님이 분규가해서 야단이 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난 범어사에 있을 시절인데 우리 노노스님은 노스님은 통도사 문중이고 우리 은사스님은 해인사 문중이고 제 상자는 범어사 문중이고 저는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가 영남 3사가 우리 어른스님 말하자면 본사입니다. 본사 어떻게 합하자 어떻게 영축총림 정상화를 발언합니다. 딱 이렇게 썼잖아요. 대문짝 맞던 불교신문 누가 어떤 이유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이름만 쓰자고 우리 이름만 70명 80명 밑에 이름 누구누구다 딱 짓고 끝 이 사람들이 정상화를 발언을 원하는구나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이게 아니고 뭐를 원한게요? 오직 영축총림의 정상화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대신하자. 도둑놈이 됐든지 선생이 됐든지 상관없고 그거 보고 도둑놈도 들어왔네 선생도 들어왔네 이렇게 그거는 남이 판단할 일이고 그죠? 혹시나 뭐 일이 있으면 도리는 얘기하되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정형품 하면서 한 시간 이렇게 마치는데 종단의 우리 조계종 종지가 뭐입니까? 직지인심 견성 성불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견성 성불하게 한다 견자 심성 견성 견성 성불이 성불을 이루게 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임전무태 결사항쟁이야 임전무태 결사항쟁 이것도 뭐 우리 종단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미국 같은 데도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이런 사상에 인간이 성인이 가야 될 사상을 잘 못 배워서 그래요 해설 묘각지위에 오래되면 반드시 수성하고 뛰어난 수행이 있어야 한다 묘각은 뭡니까? 안욕따라 삼며 삼불이죠 우리의 본심 만약 이해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많은 지식을 허비하게 된다 아까 했던 거죠 앞에 품에서는 이해를 밝혔고 이 품에서는 올바른 실천을 밝혔다 정행이란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 수행자 닿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 섬섬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남 말 끝나기 전에 말 끊어서 하는 사람들 난 말 끝나기 말 안하고 가만히 있긴 한데 점잖은 게 아니고 내 말 언제 할까 싶어서 가만히 자기 말을 순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거 아주 안 좋은 태도죠 그렇죠? 대부분의 분란이 일 날 때 옆에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가내보십시오 목소리가 커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걸 전혀 안 듣습니다 이렇게 밀었다 딱 땡기는 게 이게 반문 자세가 절대 안 돼 내가 지금 말을 목소리가 높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것만 하고 있지 당기는 게 잘 안 된다니까 연부를 할 때 반드시 간세음보 살 안 당기면 그것은 다 깨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그냥 이먹고 뭐 먹고 간에 무조건 당겨야 돼 반문 자세가 당겨야 돼 옆에서 당기지 못하면 숟가락 덮고 발공약 할 때도 탁탁탁탁탁탁탁탁탁 docs 음식에 떨어져가지고 저 닮아서 돌아올 줄 모르고 말소리 할 때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정행과 청정한 행동 이러면 내가 꽉 coat 듣는 거예요 지금 전달하면서 듣잖아요 그죠?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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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거품을 물고 이러면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저 사람은 전혀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서 받들여줘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 사람을 피하거나 이런 것보다 조심해서 달아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라앉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오늘 내 다음부터 다음 주에 한 번 일주일 동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넘이 시끄러운 거 이렇게 하면 신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신발을 놓을 때도 이렇게 막 툭 던지고 놓고 조용히 이렇게 놓는 법도 없고 숟가락 젓가락 놓을 때도 이게 딱 이렇게 맞춰 놓는 법도 한 번도 없고 말이 하면 흐트러졌기 때문에 모든 눈빛이나 손가락이나 이게 다 흔들려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다 되겠어요 문제가 풀풀 난다 내가 대단하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계속 한번 이런 데서 그냥 한번 지켜보시라니까 품격 있는 거동 이런 게 그냥 걸로 이러고 재미없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돼요 신발 질질 끄는 사람한테 뭐 안 빌려준다 돈 빌려주면 절대 안 갚습니다 그리고 문 화활 열고 왔어요 이렇게 안 보고 문구역 똑부로 누가 오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해라 소리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압이 아니고 뭐죠? 제도 해야 돼요 수행자답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 섬섬이를 말한다 그렇게 수행자가 춤을 추는 거는 미친 거와 같다 그랬지 수행자가 뭐 노래하면 뭐라더라? 지정신이 아니라 지정신이 왜 요새 연불한다고 연불 대회한다고 막 랩도 하고 얄구정거 하잖아요 그쵸? 그 율장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맛이 간 것이라 맛이 간 것 지정신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행품이나 좀 읽지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이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이 가실이 없으며 해치지 않으며 해손하지 않으며 태어난 곳의 구족함과 종족의 구족과 가문의 구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문의 구족이란 게 뭡니까? 부처님 행동하면 어디에 가겠어요? 부처님 가문에 예? 도적의 행동을 하면 도적의 산채가 가고 있는 거죠 질문에 131개 개성으로써 모든 행동거지를 할 때 이래이래한 원을 세우라는 답을 하였다 그와 같은 원을 통해서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가 성취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다? 정행품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